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주신 분이십니다. 권희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진단 찐팬입니다. 기아차 88,400원에 25% 비중 있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기아 오늘 종가는 4.87% 크게 하락한 82,0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 손실 구간이시고요. 오늘 이런 강한 음봉을 만나면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전략 알아볼까요? 기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아의 박스꾼 가격이 원래 하단이 7만 5천원, 상단이 9만원, 9만 1천원 됐었습니다. 주가 차트 모습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만 5천원을 뚫고 내려갔을 때 1차 낙폭 나온 제가 7만원 정도 찍었을 때 그때 당시의 시점이 작년 3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월 그리고 12월 이때 5만 9천 3백원까지 흘러내렸는데 과대 낙폭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박스꾼 안으로 진입했을 때 7만 5천원대도 매수균을 드렸고 8만원대도 드렸어요. 고점 상단 돌파, 9만원 돌파는 어렵겠지만 박스꾼 상단까지는 외인 수급이 붙으면서 갈 것이다. 정확하게 9만 1천원까지 갔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눌림목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자동차에 대한 전망들이 좀 밝고 제한된 수급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퍼포먼스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기아 현대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큰 포인트를 또 가지신 것 같고 내용 지도 보니까 좀 안정성 이런 것도 가미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차 부분 EV 라인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잘 팔릴 것 같고요. 워낙 좋습니다.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퍼포먼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유율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전 예약이 완판되어 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냥 내연기관차를 바라봤을 때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MS 시장 점유율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달라진 위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내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외부 문제인 것 같은데 내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아에 최근에 부분 노조 파업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분명히 주가에는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외부적인 요인은 오늘 또 소송권이 또 있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다음에 하나 더 곁들이자면 리콜 사태. 그런데 리콜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기아만 리콜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도 리콜이 있었고. 그런데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죠. 이제 이 소송권인데 내용이 참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도에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기아차가. 그렇게 따지면 다른 차들은 안 취약합니까? 제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은 고가 차량들 거기다 좀 타봤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유스플로어에 따른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수급도 같이 보시죠. 기아의 수급이 최근 들어 좀 안 좋아졌지 지금 두 달치 수급이 나가고 있는데 전달까지만 해도 수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일주일 상황에서 연기금 수급이 좀 안 좋아졌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 외부적인 어떤 유스플로어에 영향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점 상단으로 박스코 상단 9만 천으로 간 이후에 주가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분명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선생님 궁금한 거는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박스코 상단 돌파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냐. 다 보이는데 9만 원 정도가 박스코 상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딱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구나. 제한된 자금 속에서. 어느 한 섹터가 가면 어느 한 섹터가 주저앉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국이 저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 게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종목들도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들도 전국점 돌파 안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일정 부분 또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딱 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딱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기아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3분기 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반영될 것 같아가지고 매출액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가상각도 좀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대선 충당비가 좀 발생될 것 같고요. 리콜 사태도 있어가지고. 올해 넘어서 내년 초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상단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기간 확보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접근법은 당연히 좋지 않죠. 우리 시청자님이 박스권 상단에 샀기 때문에 매매를 접근하실 거였으면 7만 5천 원 정도까지 울리목을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직 관점 투자 전략으로 끌고 가보자. 내년까지 장기 투자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 보시면 증권성 목표 주가가 평균치가 12만 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목표가를 저는 12만 원에 13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도 단기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를 레인지 보험이 12만 원에 13만 원 제시도록 하고요. 대용주답게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내연기관차의 그 위상, 브랜드 위상의 변화로 인해서 신차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점유율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 리콜 같은 여러 악재가 더해져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3분기까지 영향력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후에 재차, 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장기 목표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현재 매직 관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